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 백사장에서 오랜 날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비 오는 관계로 제가 비 오는 관계로 낚시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비가 잠시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낚시를 나와 봤는데 보름을 짠다고 나와 봤는데 물속에 가니 들어갔었습니다. 지금 옷 다 내릴 것도 없네요. 그래가지고 됐는데 보름의 시향은 굉장히 좋습니다. 보름의 시향은 굉장히 좋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딱 안됩니다. 딱 안되고 지금은 좀 마치 하겠습니다. 마치고 전에 제가 한번 고기를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름을 취하려면 되겠습니다. 보찬치와 좀 상당히 좋습니다. 한 30 이런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한 30 이상 정도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까잡아내도 못하고 조금 낚실때도 저렇게 지금 걸치고 있는데 막 추봐가지고 마리 떨리고 막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영상 운동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